또 주근거리네 내 맘이 날 보는 시선이 느껴져 번호 좀 줘봐 나도 귀신이랑 톡 좀 하게 사람이랑 한 번도 안 터봤는데 그래서 싫어? 안 돼? 너에게 먼저 다가 좋아 친구 이거 이벤트 이리 와 진짜 미친 거 같은데? 진짜 미친 거 같은데? 어떡해 괜찮아 가자 잠깐 눕혀서 쉴 만한 곳 있어? 복도 끝에 야무실 있는데 고마워 너 내 남자친구한테 상냥할 수 있어? 왜? 남은 친구가 못됐어? 그래 내 남자친구는 아주 못대쳐먹고 똥멍청이다 아니 내가 뭐 네 여동생 찾아가서 뭐 나쁜 말 하겠냐? 널 좋아하는데? 아씨 망했어 진짜 아 귀신 나오는 산에서 이게 뭐야 몰라